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서울대 교수 이번에는 서울대의 교수 징계에 관해서 2위를 제기하는 교원 소청목 이런 부분을 제기를 했네요. 본인 자신이 법을 잘 알 테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법조인이라는 용어도 쓰지만 법기술자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본인이 법을 잘 알 테니까 이 시점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2위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본인 중심으로 보면 억울한 면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서울대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게 조국 씨를 많이 두둔해왔고 또 서울대 법대 교수직을 그렇게 버리도록 하는 데는 일반 교수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씨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엊그제는 또 검찰 측의 그런 요구에 따라 가지고 조민과 조원 자기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입장문도 발표했고 성찰 유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성찰이 어디 있는지 유감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기가 힘들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조국 씨가 불복을 서울대 징계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서울대 법대직을 그렇게 징계처분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교원 소청 심사 청구 한 달 만에 이루어지네요. 그러니까 서울대 징계가 잘못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6월 13일 교원 징계위원회를 서울대가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국 전 장관 파면을 결정했다. 이제 법원 결정이 다 내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서울대 동료 교수들도 봐줄 때까지 다 봐준 거죠. 한 번은 문정권 아예 수는 봐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도 1년 정도 끌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네요.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이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입증의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도가 뭐 이거는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검찰 공소장이라는 것은 일방주장일 수가 있으니까 법원 판결이 내리고 나니까 1심 결정이 내리고 나니까 1심 판결 뒤에 심의 절차를 제기해서 지난달 파면을 어길했다. 이렇게 됐는데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징계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징계를 거두달라. 아마 이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가 교육부 소관인 모양입니다. 이게 소원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뭐 아마 30일 이낸가 60일 이낸가에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뭐 기각 각하 징계 취소 하도 이제 요란스러운 나라가 되니까 법을 전혀 몰라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용어를 기각 각하 징계 취소 정도를 이렇게 알아야 될 정도니까 어쨌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서울대학이 자기를 쫓아낸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거두 달라는 건데 자기가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보통 멘탈 가지고는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댓글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270명이라고 댓글을 담았네요. 그중에 맨 위에 분 한 사람은 온 가족이 소송을 업으로 사는구나. 왜 자신의 뒤를 돌아보지 못할까. 이게 여러분들 설문조사라고 생각하시고 찬성한 사람이 1043명. 반대가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조선일보가 약간 보수적인 색조가 강하긴 하지만 1043명이 자기를 좀 뒤를 좀 돌아봐라 이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제2님은 잘했네요. 시간 끌기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면 그런 이득까지도 악착같이 챙기겠다는 마인드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뒤집어수도 있을 거란 막연한 희망 그런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저 억울함만 있다는 고집입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그대로 쭉 가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은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데 그런 식으로 오래 버티는 게 참 용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다른 건 다 비슷한 류의 주장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울대의 징계위원회 결정을 거두달라 이런 교원 소청 청구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급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불복 교원 소청 심사 청구 조선의보 7월 25일자 기사 조국 씨의 불복 신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청 반대 97% 둘째 당연한 일이다 소청 찬성 2% 잘 모르겠다 한 명도 없네요 그러니까 1,300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97% 정도가 10만 명 정도가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하더라도 97,8% 정도가 나오겠죠. 97% 정도가 조국 씨가 참 좀 무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든 참 이 양반은 앞으로 연구해 볼 만한 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입장문 발표할 때도 아주 모호하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에서 다룬 것처럼 뭘 유감으로 생각하는지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조국 씨 자녀들인 조민하고 조원 씨에 대해서 인간적인 정리를 앞세우기 이전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유예하면 안 되는 거죠. 수만 명이 여러분들 참여해 가지고 98% 정도가 여러분들 기소유예에 반대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조국 씨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바빠서 아이들 입시도 내가 돌볼 그런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 입시와 관련해서 발생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내가 간려한 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간에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지금 60주례에 앞둔 사람들한테 인생 그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인생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인 거고 저는 논평하는 입장에서 참 무리한 일을 이렇게 끝까지 하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지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분석 시리즈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여러분께서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